다니엘 씨는 기숙사에 살아요? 아니요. 아파트에 살아요. 친구하고 같이 사세요? 네. 룸메이트가 한 명 있어요. 이름은 스티브예요. 스티브 아세요? 네. 알아요. 심리학 수업 같이 들어요. 아파트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안 멀어요. 쭉 가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럼 아파트가 보여요. 아, 그래요? 아파트에서 마트가 가까워요? 네. 아파트 왼쪽에 할머니 마트가 있어요. 할머니 마트요? 네. 할머니가 주인이세요. 할머니가 야채랑 고기를 파세요.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려요? 보통 버스로 10분 걸려요.